고객은 헤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헤어 디자이너를 바꾼다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객은 그거만 하는 줄 알아 데레이션을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머리만 할 줄 아는 줄 알고 다른 미용실에 가서 다른 디자이너한테 한다는 얘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은 층은 없는데 가벼운 걸 보는 거 같아요 원랭스를 어떤 테크닉으로 써서 가벼운 면수도 층없어 보이고 펼쳤기 때문에 풍성하게 나왔어요 박수 한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